안녕하세요 공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어서시죠 돈이 달려 힘내 발레타인 말과 대할 수 있는 초능력 공주가 온다 너의 첫번째 공주의 날 무도회야 내 공주의 날 드레스 무도회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예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단다 우아해져야 하지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요 짜릿한 공주의 날 무도회가 시작된다 완벽한 공주가 되기 위한 에미의 용감한 모험 내 꿈이 공주라니?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주가 되는 거야 가장 신비롭고 환상적인 세상이 펼쳐진다 가장 특별한 공주의 탄생 프린세스 에미 마법책의 비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? 11월 26일 대개봉 4호 salt 5호 salt 5호 salt 5호 salt 5호 나눔 5호 5호 7호 6호 5호